춤 아는 사람 없어요? 네, 나 한 번 보여줄게 이 앨범은 어려운데? 이건 다가가 네가 먼저 있을때 이제 그래도 돼 네가 먼저 시작해 이젠 그래도 돼 쫀보는 게 나다 고깃게 하고 싶어요 너땜에 온통 머릿속이 어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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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холод바라돌면 자꾸 웃습니다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너 일로 와야 돼 지미야 괜찮아? 죄송합니다